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병무청 차원의 별도 징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인데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병무청은 슈가에게 별도 인사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은 근무 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된 건이라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어서 행시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일부 예비역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게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든가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난 2023년 9월 대체복무를 시작한 휴가는 내년 6월까지 근무를 마친 뒤 소집 해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